첫 방송 이후로 동시간 예능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보이스킹 그만한 화재성과 함께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굉장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대는 얼마나 큰지 왕관은 있는지 그 왕관은 진짜 순금 왕관인지 그런 궁금증들 제가 오늘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컴온 무대 규모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고하 우와 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 같은 나의 마음을 우리 틀러! 아 자표가 엄청나네 이 세상 그 후보나 잘 살아달라고 나의 사랑 이제 금방 나의 사랑 보이스 스파이벌의 끝판왕 답도 주자 나오세요!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? 무슨 무슨 노래인데? 그냥 어려운 노래 골랐어요 아 어려운 노래 쟤가 너무 잘 다녀 그러니까요 신이 있으니까 이 노래 골랐겠죠 너무 어려운 노래죠 네 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진짜 어려운 노래인가 봐요 잘 못하시네요 헷갈리고 서있지마 내 품에 풍지를 노려봐 퍼포먼스에 또 중점을 두고 아 완벽하게 편집을 하셨는데요? 그러니까요 여기 처음이네 될 수 있는 자격이 보이네요 탈락입니다 아주 정확하시네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여기네요 여기가 이제 또 아 아 저도 한번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지만 정말 그 녹화 시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12시간씩 몇 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께 우려한 채 막걸리 한 잔 이게 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 심사를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거든요 굉장히 힘드실 거거든요 네 네